아니 쟤 왜이렇게 세? 마법내성이 있나? 아니 왜 마법이 왜이렇게 안다며 에너지가? 가까이서 쳐봐야겠다 마법이 왜이렇게 안다며? 저기있을것같아요 오케이 자 죽이고 아 그러게 얘 너 에너지 차 어 얘 에너지 차네 조금씩 차요 에너지 조금씩 차는거 같애 뭐 없죠 벽에 흐흐흐흐 자물쇠가 잠겨있대 저 루카티에 에너지가 조금씩 차는건지 다는건지 안일어나는군요 아OG 아 저기 열술있는 열쇠를 주러 가고이디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루거텔 반핏됐어 아 루거텔 에너지를 내가 힐을 못주니까 상승자가 아니라 소리가 안들려서 이렇게 빨리 가는거고 소리가 드르륵 들리면 안갈텐데 빨리 아까 나온 랩 다 나온거같애 고명한 전사의 서울 파록스 오 파록스에 돌리다 파록스에 돌리고 가고에 갈수있죠 파록스에 돌릴불 아 그래요? 갑자기 이치가 안날네 강의음 자 그러면은 가구위를 먼저 잡고 오죠? 가구위를 먼저 잡고 오.. 아 잠깐만 가구위를 먼저 잡고 오죠? 참 루카텔을 안따라왔다 위에 있나? 안따라오나? 안따라오네? 어? 핫도폰을 사용할 수 없다는데? 어? 핫도폰을 사용할 수 없다는데? 안따라오네? 성리의 뼈 성리의 뼈 성리의 뼈 성리의 뼈 없습니다 어 있어요? 사용을 못하는데? 사용 못하게 되겠어요 자거 저거 야 소멸하면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죠 뭐 오호 자 일단 레벨업 한번 하구요 적응력 1 더 올려주고 그 다음에 우석 좀 사구요 돈 있을때마다 우석 사는게 좋은거 같애 아니 어떻게든 쓰잖아 시저히 공간 시저히 공간 Quinones 이쁘 가구 중 어떤 놈이랬나 쟤 마법 안통하면 나 정말 웃기는데 여덟명 나오는데 마법이 안통한다고? 야 뭐야 왜 이렇게 가라고?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이.. 이.. 저거 아니냐? 뭐야? 어.. 현재 제 계약을 파고 종이수호자는 누구야? 뭐하는 애지? 아 됐어 뭐하는 놈인지 모르겠어요 야 여기 시체가 엄청 많네? 다 난장이들이에요? 저기 점프해서 갈 수 있으려나? 잘하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? 아이 뭘까요? 뭘까요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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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신 자의 향유 불신자의 향유 야 이런 데 뭐 근데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서 일단 봐도 와봐 속도가 느려서 다행이네 속도가 느려서 다행이네요 자 아 맞다 메모라이즈를 좀 다시 해갖고 올걸 그랬나 메모라이즈를 좀 다시 해갖고 올걸 그랬나 오호 오호 오호